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금방선문 콜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너무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난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부인 라인 몸매는 엑스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하나 둘 셋 넷 아주 그냥 죽여줘 모든 게 준비하는 찬란하는 내가 한 여자를 지었지 널 입으신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부인 라인 몸매도 샤방샤방 몸매는 엑스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두씨 샤방샤방 얼굴이 보일라인 몸매도 애슬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 아주 그냥 죽여줘 아주 그냥 죽여줘 감사합니다 박수 넌 너무 예뻐 누가 봐도 예뻐 하여 없이 예뻐 사전 없이 예뻐 아기야 풀릴 때 빨리 나와 마스카라 오븐 립스틱 오븐 지웠다 발랐다 우리 어둠갑도 그만하고 너무 예뻐 우리 애기 웃는 얼굴 앞발라도 너무 예뻐 내 맘속에 잠박한 너로 뭘 입어도 너무 예뻐 고맙습니다 너로 보고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새로운 원로베모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기야 뭐하니 그냥 나와 빨간 구두 한 번 파랑 구두 한 번 거울은 답답해 미안한 법석도 그만하고 우리 애기 자신 있게 해 거울 한 번 무시해봐 내 맘속에 짱 박힌 너 바로 나와도 너무 예뻐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우리 애기 자신 있게 해 거울 한 번 무시해봐 내 맘속에 짱 박힌 너 바로 나와도 너무 예뻐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